횟집을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층, 2층, 3층을 횟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단독 건물입니다. 1층에 회 쓰는 주방하고 음식 매운탕을 만드는 뜨거운 음식을 만드는 주방하고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공간을 해서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저희 집의 무엇보다 자랑은 자연산만 위주로 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출해 먹을 수 있는 게 더욱더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